안녕하세요. 2주차강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깔아봤고 제가 그걸 처음 구동을 시켜봤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파이썬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가지 한가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요. 바로 변수, 변수라고 하는 가장 프로그래밍, 모든 프로그래밍이 기본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같이 복습을 해드리면 이렇게 코딩을 만약에 했을 때 파이썬 셸에서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실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파이썬을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초기에 좀 코드 작성법을 잘 모르시면 나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영상에서 본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 파이썬 셸에 들어가서 뭔가 입력을 하는거죠. 파이썬 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키 R을 누르시고 cmd, command 창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치시면 파이썬 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처럼 professor는 성철초이라고 넣으시고 이거를 프린트하겠다. 프린트하겠다. professor라고 프린트하겠다. 이러면 성철초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두번째로 a는 7, b는 5 한 다음에 이거 두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는 7, b는 5. 사실은 위에서 이미 해줬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주고 print a plus b는 콤마를 양쪽에 넣었죠. 자 여기와 여기 위에랑 다른거는 여기는 콤마가 있고 콤마가 없고의 차이죠. 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밑에는 콤마가 있고 위에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double cutation은 double cutation이 우리나라 다운표죠 다운표. 콤마가 아니라 다운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운표가 있을 때 엔터를 누르면 a plus b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실행해서 보셨듯이 print professor의 성철초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요. print professor라고 입력을 하면 성철초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두번째 a는 7이라고 넣고요. b는 5라고 넣으면 화면에 print a plus b라고 입력했더니 화면에 10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nt a는 7 b는 5라고 넣은 다음에 print 다운표를 하고 양쪽에 다운표를 하고 a plus b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12가 아닌 a, b가 그대로 출력이 됐죠. 자 도대체 이 순간에는 이 컴퓨터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컴퓨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여러분께서 처음 프로그램을 배운다면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rofessor는 성철초이 제 이름이죠. professor 최성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파이썬에서. professor 이름은 성철초이다. 우리가 흔히 진짜로 말하는 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professor는 성철초이다. 아니면 professor와 성철초이는 같은 거다. 아니면 professor에 성철초이를 넣어라. 이 네 중에서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소식을 쓰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professor에 성철초이를 넣어라. 정확히는 이 professor라고 하는 이 professor라는 변수.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변수에 성철초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죠. 즉 성철초이가 professor에 들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변수와 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변수와 값.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프린터 a plus b라고 하면요. a라는 변수에 있는 값. 아까도 얘기했죠. 변수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a라는 변수에 있는 값과 b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더해서 더해서 더하기가 돼있죠. 두 개를 더해서 프린트해라. 화면에 출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콤마가 있으면 이 콤마 안에 있는 것을 하나의 값으로 보는 거죠. 값. 하나의 값으로 봐서 이 값 자체를 화면에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죠. 변수와 값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변수라는 곳에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구나 정도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따옴표 안에 뭔가 적혀있다면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유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professor는 성철초이 따옴표 안에 있죠. 정확하게 작은 따옴표인데 python에서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a는 3 b는 7 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professor라는 뭐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professor라는 변수에 성철초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죠. 앞에 문장 앞에 구문은요. 뒤번째 구문은 a라고 이름을 가진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의 이름이 a인거죠. 변수에 3이라는 값을 넣어라 할당하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assignment라고 영어로는 assignment라고 적고요. 할당을 해라라는 얘기죠. assignment를 해라라는 얘기고 그러면 변수는 도대체 컴퓨터에 어디에 저장되는 걸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변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변수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 혹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어 2x plus 7y는 14라고 하면 보통 이 식에서 변수라고 하면 x와 y를 얘기하죠. 변할 수 있는 수. 상수와 변수가 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할 수 있는 수를 얘기하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수학에서와 약간 다릅니다. 수학에서는 어떤 변할 수 있는 수. 상수가 고정돼 있다면 그 상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 변할 수 있는 값이라면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어딘가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메모리라 그러고요. 변수에 값이 저장되는 그 공간을 우리는 메모리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어떤 특정 메모리의 메모리 주소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값, 변수, 메모리 뭐 이런 지금 키워드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와 변수 값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구조는 저희가 폰노임한 아키텍처라고 하는 구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제시된 구조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 실행시키려고 하면 그 실행시키려고 하는 어떤 값들을 메모리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의 값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값이 CPU로 가서 차례차례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산술 논리장치라고 있는데 뭔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값들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값들이 산술 논리장치라고 적혀져 있지만 CPU입니다. CPU. 또는 모바일에서는 AP 칩이라고 부르죠. AP 칩이라고 하는 요기들에 차례차례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엄청나게 큰 게임을 하면 렉이 걸린다고 하죠. 움직이다가 버벅버벅 거린다고 그건 네트워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좀 느려도 성능이 좀 안 좋아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메모리에서 CPU로 가는 속도가 데이터의 크기에 못 미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순차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구조를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컴퓨터는 반드시 CPU로 가기 전에 이 메모리 라는 공간에 뭔가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것들을 CPU가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처리를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항상 몇 가지 얘기들을 좋아하는데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제시한 폰노이만에 대해서 한번쯤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폰노이만은 현재 가장 뛰어난 천재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경제학, 경제학에서 이제 혹시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로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했던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에는 게임 이론에 대한 건데 이 게임 이론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경제학 분야에서도 그렇고 현재 컴퓨터인 아까 얘기했던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역시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기도 하고 생물학 분야에서도 DNA가 앞으로 발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죠. 여러가지 일화로써 여섯 살 때 천만 자리까지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당시에 컴퓨터 보다 폰노이만의 머리가 더 좋아서 컴퓨터 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해서 폰노이만 대신 암산을 하고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변수가 메모리에 어딘가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 메모리라는 건 사실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메모리를 직접 사서 컴퓨터를 조립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죠. 혹시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 이번에는 메모리가 몇기가다. 최근에는 한 4기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죠. 굉장히 조그만한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이건 PC형 메모리고요. 메모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꽂아져 있는데 이렇게 메모리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뭔가 우리가 a는 3 b는 7처럼 변수와 변수의 그 값을 할당해주면 이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차례차례 뭐 차례차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례차례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는 반드시 어떤 주소값들을 다 가지게 되고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os와 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메모리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수는 그 물리적 공간에 뭔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름이고 그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더라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특정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이죠 정확한 공간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선언되는 순간 물리적인 메모리 어떤 곳에 이 공간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소라고 하죠 그것을. 변수에는 값이 할당될 수 있고요. 변수에는 값이 할당될 수가 있고요. 해당 값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a는 8이라고 썼을 때 a는 8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a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a라고 하는 주소에 a라고 하는 변수명에 8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초반에 프로그램을 외울 때 이 개념이 잘 안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다릅니다. a는 8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a라는 공간에 8을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수 이름을 작명하는 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사실 변수 이름을 작명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규칙들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파벳 그리고 숫자 그리고 underscore로 선언을 해야 되고요. 한글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선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할 때 좀 권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배울 때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반드시 변수명은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명을 지키기 귀찮다 a b c 이렇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수명에는 좀 의미있는 이름으로 넣는 게 좋다. 그리고 변수명은 대소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대문자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소문자로 변수명을 모두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나중에 점점 배우게 될 건데요. 파이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for라든가 if라든가 else라든가 ifset 같은 그런 예약어들이 있는데 이런 예약어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파이썬에 대한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워나갈 건데요. 굉장히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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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